그리고 여러분들한테 그냥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뼈라는 게 나아가는 과정에서 부러지고 나면 일단 뼈 흡수가 일어나요 그거는 의사의 잘못도 아니고 환자의 잘못도 아니고 그냥 뼈가 낫는 과정이 그래요 그래서 처음 이렇게 뼈가 부러지면 이렇게 피가 차고 그럴 때 인플라메이토리 셀이라고 해서 염증세포가 막 달라들고 이 염증세포들이 오스테오 크라스트라고 해서 뼈를 녹이는 세포로 나중에 변신해서 이 주변을 흡수를 시켜요 그와 동시에 뼈를 재생시키는 메센키말 셀들이 막 달라들어서 나중에 오스테오 블라스트라고 해서 뼈를 만드는 세포로 또 바뀌기도 하고요 그런 다음에 그 상황에서 또 파이브로 블라스트가 달라붙어서 여러분 항상 얘기하는 우리 섬유성 결합이라는 게 여기서 생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소프트 켈루스라고 해서 가골이라는 게 형성이 되고 여기에 콘드로사이튼이 혈관 같은 게 막 자라들어가면서 나중에는 뼈가 생기는 그런 과정을 겪게 돼요 그거를 보통 이렇게 골격, 얼굴뼈 아닌 팔다리뼈에서는 4주 정도의 이게 일어난다 이렇게까지 된다 그래서 보통 기부수 4주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런 이론적 배경이고요 또 하나는 오스테오 크라스트라는 거랑 오스테오 블라스트라는 거는 항상 존재해요 우리 몸에 그래서 어떤 자극이 있느냐에 따라서 오스테오 크라스트 액티비티가 올라갈 수도 있고 오스테오 블라스트 액티비티가 올라갈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가만히 누워만 있으면 오스테오 블라스트 액티비티는 떨어지고 오스테오 크라스트 액티비티는 올라가요 그래서 뼈가 얇아져요 근데 자꾸 운동을 하면서 뼈에 하중을 주면 오스테오 블라스트 액티비티가 올라가고 크라스트 액티비티가 떨어져요 그 써가지 moeten 건강한 제거로 basic 생명 정보를 시작하는 요구 사이오